안녕하세요.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요즘 하고 계시는 고민이라든가 또 가족관계 생활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한편 개봉이 됐는데요. 주제가 웰다잉을 다룬 영화였어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들은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가져왔던 꿈이 치어리더 하는 게 꿈이셨대요. 그래서 실버타운에서 살고 계시는 할머니 일곱 분이 모여서 치어리딩 클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치어리딩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활기차게 지내시는 실버타운의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코믹하게 영화는 진행이 됐지만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웰다잉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한 편은 웰다잉과 관련된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사례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내, 즉 할머니가 밖에 취미활동하러 나가시면 너무 늦게 집에 들어온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신 할아버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사셨냐면 회사, 집, 가정. 회사, 집, 회사, 집 이렇게만 열심히 사셨고 회사 일도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원래는 이분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셨대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격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성적이 그거에 조금 못 미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못 가시고 공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평생을 한 직장에서 열심히 해오시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고 나서 조금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하는데 몸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봤더니 큰 병이 있으시다고 말씀하면서 얼마 못 사신다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이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리고 아무 소용없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어머니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 아내 생각도 지나가고 아들, 딸 생각도 지나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막막하고 고민이 되셨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후회가 되셨냐면 어머니하고 이 할아버지가 68세이시거든요. 거의 70세가 다 되어 가시는데 90세 되신 할머니가 계세요. 같이 살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여행 한 번 못 다녀온 거 그것도 후회가 되시고요. 또 아내하고는 사실 직장 생활 바쁘게 하다 보니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셨었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사이 안 좋게 지냈던 날들도 후회가 되고 또 하나는 아들이 가까이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아들의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한 채 이렇게 나이 들어 버린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할아버님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내가 종교 활동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시간도 그렇지만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도 좀 하고도 싶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님은 내가 이제부터 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고 이 병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면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보면 어르신은 이제 얼마 못 사십니다. 암이 몇 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처음부터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이 할아버님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을 때 암이기 때문에 몇 달 못 사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앞에서 내색은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이 병원은 쬐끄만 병원이라 잘 못 보는 것 같아. 아닐 거야. 그렇죠? 처음부터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옆에 다른 병원을 또 가셨어요. 가서 검사를 받아 봤더니 그 병원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님이 마음이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두 곳 병원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죠.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다녀봐도 다 결과는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70도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되게 젊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셨는데 화내는 것도 잠시고요. 화를 내봤자 소용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둘째랑 셋째 결혼도 안 시켰는데 어떡하지? 걔네 결혼할 때까지만 이래도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닌 거는 아닌 게 됐고 맞는 사실이 되었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애들 결혼시킬 때까지만 이래도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해지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집 밖에 안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고 다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질투도 나고 세상에 대해서 화도 나고 그래서 우울해지시기 시작하면서 집 밖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잡한 심정이 되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병을 받아들이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에 대해서 책을 많이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스스로 극복해보리라. 그래서 가끔 다른 데서 얘기 들어보시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암을 선고받으신 분이 저기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암이 나왔더라 이런 거 가끔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도 그런 어떠한 희망을 걸고 일단은 알아야 극복을 할 수 있으니까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아까 직장 생활하시는 모습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철두철미한 것처럼 병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박사만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놓은 노트만 해도 여러 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할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또 한 일주일은 집에 와서 또 휴식하시고 또 일주일은 병원 가시고 이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무기력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정리해놓은 노트를 보면서 이거 다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가 모르니까 그냥 손 놓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고 있어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고 되게 무섭고 그렇죠? 우리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도대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해요. 하고 상담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사자인 이 할아버지로서는 막막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원래 이제 사람이 죽음이라는 거를 선고를 받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르신은 몇 개월 안 남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거쳐가는 단계가 있대요. 그거를 우리가 죽음의 5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할아버지가 아까 암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 병원 쬐끄만 데라서 잘못한 거야. 그거 있죠? 그게 부정의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그런데 부정을 했더니 다른 병원 가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부정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단계로 뭐가 넘어가냐면 분노의 단계예요. 아까 그 얘기예요. 나 젊다고요. 나 열심히 살았다고요. 저기 저렇게 나쁜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멀쩡하게 사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요. 라고 하면서 화가 나요. 그래서 이 화나는 단계에서는 화를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겠죠. 무슨 말만 하면 거기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나는 화가 나 보면 그래서 화를 내는 단계, 대상이 타인 그리고 제3의 원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십니다. 분노를 냈어요. 분노를 했는데도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 가서 타협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막내딸 결혼할 때까지만 그렇게 돼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내가 죽는다는구나. 그럼 요만큼만 요만큼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그 간절함을 꼭 어떤 조건을 제시해요. 아까 할아버님은 둘째랑 셋째는 아직 결혼도 안 시켰어요. 걔네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타협을 하시는데 타협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타협이나 협상은 이렇게 뭐뭐 해주세요. 그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건 그냥 부탁이지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이 되려면 나도 뭔가를 내놓고 저쪽에서 들어주고 이게 맞아야지 타협이라고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협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행동을 보이시냐 하면 많이 베푸신대요. 후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베풀면서 내가 갖고 있던 거를 자꾸 주변에 나눠주시면서 그러면서 타협을 시도하신대요. 내가 이렇게 좋은 행동 했으니까 나 이때까지만 살게 좀 해주세요. 라고 타협을 시도하시는데 타협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대상이 신에게 타협한대요.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그 대신 이렇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신에게도 타협을 하고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에게도 타협을 시도를 한대요. 선생님 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거 할게요. 이렇게 타협을 시도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자신에게 타협을 시도하기도 한답니다. 내가 막내딸 결혼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잘 견뎌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타협을 시도한답니다. 그래서 타협의 단계가 지나가면 네 번째 단계가 우울의 단계예요. 우울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변하는 거 없고 저렇게 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똑같아요. 나는 계속 병원만 왔다 갔다 입원과 퇴원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삶이 전체가. 그러면서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가 수용의 단계예요. 이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이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가 보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이 단계가 되면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내가 가고 나서 남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된대요.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갖고 있던 거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남겨줘야 될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죽음의 5단계 과정 또는 5, 5개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1번부터 5번까지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대로만 딱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 갔다가 또 돌아왔다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거 생략하고 껑충 뛰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상담할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두 손 놓고 나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이렇게 그냥 진짜 포기한 채로 기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웰다잉이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가 언젠가부터 웰빙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웰빙은 웰, 잘, 빙, 산다예요. 그러니까 웰빙은 잘 사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웰빙이 많이 얘기되다가 보니까 하나 더 붙기 시작했어요. 웰다잉. 그러면 웰다잉은 웰은 잘, 다잉은 죽는다예요. 그러면 잘 사는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잘 죽는 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할아버님은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죽음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할아버님은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예측이 안 되지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할아버님은 지금부터 손 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웰다잉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시점에서 잘 돌아가시는 것만 웰다잉이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 살아가는 거를 웰다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웰다잉은 살아 있는 동안의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웰빙이 잘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웰다잉도 결국은 잘 사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아버님한테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할아버님이 지금 이 시점이 되기까지 아직 살아가시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웰다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 할아버님이 후회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들 있죠. 어머님이랑 여행도 한번 못 다녀와 봤어요. 그러면 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노트에. 1번 어머니와 여행 다녀오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후회가 된다 그랬어요. 2번 아내와의 관계 회복하기 할 수 있어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아버지가 젊을 때 너무 일에만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퇴근 후에도 계속 일도 하고 회의 회식도 하고 하니까 가정을 사실 좀 소홀히 하셨던 거죠. 나쁜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홀히 해서 중간에 이 두 분이 따로 별거를 하신 기간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할아버님이 암이어서 몇 개월 못 사신다는 딱 선고를 받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면서 이제 좀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좀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참인 거예요. 근데 먼저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할머니가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 돌아가시느냐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2번에다 적어 놓으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이 또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90대신 노모에게 제가 암이어서 이제 얼마 못 살게 된다는 거를 말을 아직 못 하셨대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이것도 고민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님하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여행을 가시면서 그 자리에서 좀 자연스럽게 말씀을 꺼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실제로 가족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가족여행을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했더니 가족하고의 추억이 있던 장소 옛날에 함께 여행 갔던 그 장소로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어머니 모시고 근데 의외로 할아버님은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이 됐었는데 어머님은 담대하게 받아들이시더래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이미 다른 가족에게 이야기를 들었거나 눈치를 좀 채셨거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님이 더 대범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잘 꺼냈다고 하고 이 할아버님은 요즘 들어서 자꾸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할아버님이 이제 아버님이 그 옛날에 보여주셨던 그 나이를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본인의 모습과 겹치시는 것 같아요. 이 할아버님이 또 생활하시면서 자꾸 다운이 되고 우울해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울을 보실 때마다 그렇다고 해요. 암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셨고요. 체중이 많이 빠지셨대요. 그런데 우리 흔히 암에 걸리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평균적으로 15에서 20kg 정도 체중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서 20kg가 빠져나간 모습이라고 하면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그래서 그리고 머리숱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데 아들과도 자주 보지 못했던 거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그 외국을 몸이 안 좋으셔서 비행기 타고 자주 다니시기는 힘들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드님이 좀 자주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하셨던 게 그거였죠. 저 종교 생활 해야 될까요?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하셨냐면 저는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그동안 내가 어디서 봤는데 성당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내가 장례식을 성당에서 하고 싶어서 지금 그 성당을 다니는 거는 너무 속 보이는 일이잖아요. 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례식을 성당에서 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 뒤에 문제이시고요. 어르신이 지금 믿고 싶은 종교가 있으시면 성당이 됐든 절이 됐든 본인의 생각과 맞는 종교를 가지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신앙이나 믿음이 있으시면 그쪽에 좀 어려운 힘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가족들이 굉장히 할아버지에게 호의적이고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그 죽음을 앞뒀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남은 가족과 이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이 돌아가실 당사자에게 또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허락하기라고 표현해요. 허락하기. 아까 할아버님이 나 죽은 다음에 남아있을 가족에 대한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가셔도 된다는 그런 허락을 해주시는 그런 의식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할아버님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친구분들하고 못 만났던 분들도 한번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님이 저하고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좀 우울하시기도 하고 아무 무기력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평소에 원래 의지가 강하신 분이고 유머도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친구도 만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분이 병문 안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님이 내가 얘랑 옛날에 같이 다닐 때는 사람들이 얘를 내 형으로 봤다고 나를 더 동안으로 봤는데 야 어떻게 하냐 지금은 내가 이거 저기 항암치료 받느라고 머리가 다 빠져서 지금은 너랑 같이 어디 밖에 나가면 내가 형인 줄 알겠어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워낙 철저하고 꼼꼼하셔서 내가 사망을 하면 내 장례식 때 가족들이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연락을 할 텐데 그 연락할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할아버님이 집에서 컴퓨터에다가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꼼꼼하시죠? 근데 아까 왜 보고 싶은 아들 얘기했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닮았어요. 아주 꼼꼼하게 일 참 잘하는데 할아버님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또 퇴원해서 집에 일주일 계시고 이런다 그러셨잖아요.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계시는데 아들이 병문 안을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주변 지인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될 텐데 어떤 분들한테 연락드리면 좋을지 한번 좀 이렇게 체크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리해 놓은 거는 모르고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거 내 컴퓨터에 가면 내가 파일로 다 정리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심각한 와중에 한번 빵 터지면서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까 할아버지의 꼼꼼함을 그대로 닮았다 그랬죠. 할아버지가 컴퓨터에 가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정리해 놓으셨을 줄 알고 제가 여기 병원에 오기 전에 미리 집에 가서 아버지 컴퓨터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그거 파일이 날라갔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다음번에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혹시 파일이 잘못될까 싶어서 백업 다 받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금 본인은 힘들지만 유머로 가족들에게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견디면서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 면도 있고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냥 내가 아프고 힘들면 가족들한테는 다른 밖에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그냥 나 지금 되게 많이 아프고 힘들어 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 할아버지는 끝까지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웰다잉을 이렇게 찬찬히 본인의 죽음과 장례식까지도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마음 찡하게 했던 것 같고요. 아드님이 한 분 있고 밑에 따님이 두 분 있는데 아들은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지만 딸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딸들이 주변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병상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놓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머니,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두 분만 한 공간에 계시면서 자녀들에게 좀 밖에 나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고는 아까 왜 2번 있었죠. 아내와 관계 다시 좋게 만들기. 그래서 아내에게 그동안 내가 못해줬던 것 또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내가 또 미웠을 때 있을 텐데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 또 내가 또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묵어있는 이 마음속의 큰 이야기들을 아내에게 쭉 풀어서 얘기를 했고 아내도 그거를 받고 아내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쭉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할아버님 말씀은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슬픈 모습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은 또 그게 궁금하셨어요. 뭘 질문하셨냐면 그 아드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진짜로 이제는 원래 병원에서 얼마 못 사신다는 말씀은 예전에 하셨지만 지금 요즘에 근래에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가봤더니 이제는 진짜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게 아버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서서히 서서히 돌아가십니까? 이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람이 사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경험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시게 됐는데 주무시는, 잠들어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신다는 거예요. 잠들어 계시다가 깼다가 또 잠들어 계시다가 깼다가를 반복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잠들어 계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다가 잠깐 깨잖아요. 그러면 그때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뭘 하시나 봤더니 그 짧은 시간이고 진짜 내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할아버지도 알고 있으실 시간인데 그때 하신 일이 어머니에게 전화하시더라고요. 너무 애틋했어요. 90노모에게 68세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딱 두 마디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길게 못하세요. 기력이 안 돼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 어머니로 계셔주셔서. 두 번째 말은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못 돌봐드리고 먼저 가서. 딱 두 마디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눈을 감으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죽음을 내가 미리 알고 나의 죽음을 잘 정리해 나가는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가 너무 늦게 집에 와요. 아내가 너무 늦게 집에 와요. 그래서 내가 아주 심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할아버지 사례예요. 이 할아버지는 연세가 77세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몸이 별로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허약 체질이었고 달리기 같은 거는 아예 안 하시고 체력이 안 되셔서 하체가 많이 약하신 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 그럼 이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구경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지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는데 운동 같은 거 못하는 체력이 허약하다 뿐이지 사회활동을 못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른이 돼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가죽이나 모피 같은 걸 외국에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간은 겨울 되기 전까지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판매를 해주면 만들어서 겨울에 또 물건으로 만들어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은 오히려 겨울에는 시간이 좀 한가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동생 한 동네에 있던 여자 동생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체력도 안 좋으셨지만 특히 눈이 굉장히 약하고 안 좋으셔서 운전을 못 하셔요. 그래서 일을 하시니까 일을 할 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수행비서처럼 운전을 해서 할아버님을 다 모시고 다니고 뒷바라지도 다 해주고 이렇게 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잘 지내세요. 두 분만 지금은 살고 계시고 그런데 하루는 이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허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왜냐하면 할아버님이 77세니까 할머니도 70대시겠죠. 그래서 병원에 함께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병원에서 진료 받는 날 바로 수술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나를 잡아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큰 수술을. 그러니까 허리 수술을 하고 나니까 보세요. 그전까지는 할아버지가 돌봄을 받던 입장인데 이제 허리를 다쳐놓으니까 수술해놓으니까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침대도 거실에다 놔주고 이렇게 두 달 동안 이렇게 간병처럼 해줬어요. 그랬는데 두 달이 지나서 할머니는 조금 회복이 되셨죠.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님이 운동을 하러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오전에 할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운동 중에 수영 있잖아요. 그런데 막 과격하게는 안 하시고 허리 재활삼아 다니시는 거기 때문에 슬슬 살살 강도 낮게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서 매일 운동을 하러 가셨죠. 할아버님은 할머니가 운동을 하러 나가면 집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수영을 1시간을 하니까 가고 오고 한 30분씩 하면 한 2시간이면 집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이 10시부터면 9시에 집에서 나가면 뭐 한 11시에 끝나면 늦어도 11시 반이나 이쯤 되면 집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는 아니셨던 거예요. 수영하고 그냥 오시는 할머니는 제가 못 봤어요. 이 할머니도 수영하시고 같이 수영했던 할머니 멤버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수영장 안에 사우나에서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은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오전 시간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그냥 집에 안 와요. 이제 오전 지나갔으니까 점심 먹어야죠. 그래서 점심을 또 같이 드시고 이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아니 2시간이면 될 걸 오전을 다 보내고 점심 먹고 오는 걸 그걸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하는지 할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니까 좀 일찍 일찍쯤 오라고 얘기를 이제 몇 번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나 봐요. 내가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도 맨날 늦게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루는 할머니가 그게 점심만 드시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저녁 때 돼서도 오신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냐 그랬더니 아니 수영하고 샤워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뭐 살 거 있다고 해서 같이 쇼핑하고 그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에 들어오셔서 할아버지랑 같이 얘기를 하거나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할머니는 피곤하니까 소파에 딱 들어 눕더니 코를 고시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할아버지가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뭘 하러 다니시는 거냐고 남들이 보면 아이고 무슨 큰일 하러 다니는 줄 안다고 남들이 보면 돈이라도 벌어온 사람 마냥 오자마자 그렇게 두려워 있다고 아니 그렇게 지칠 것 같으면 그 운동을 왜 하냐고 몸 좋아지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화를 냈더니 할머님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고라떨어지시다가 할아버지의 역정을 들으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생각에는 갑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드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뭐 놀러 다니는 줄 아냐고 나도 살라고 이러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내가 든 생각이 아 운동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즉 허리가 아플 때 가서 운동을 하는 건 소용없고 아프지 않을 때 미리미리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차근차근 해놓는 게 허리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매일매일 사르려고 그래서 내가 허리가 괜찮아야 내가 당신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고 당신 뒷바라지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운동 열심히 다는 거지 내가 무슨 놀러 다니는 줄 아냐고 화를 버럭 내더니 들어가 버리더래요. 방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계시다가 아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야단 맞은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분이 대화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그러고 나서는 할아버지한테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TV를 보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거실이 집에서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면 말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러신대요. 방에 계속 계시다가 나오면 쌩 하고 주방으로 가버리신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할머니가 나오는 소리를 들리면 이러고 있다가 바로 쳐다보시는데 할머니가 주방으로 가면 눈동자가 주방으로 가고 또 저쪽 방으로 가면 또 이렇게 쳐다보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계속 보시는데 할머니는 아직 삐쳐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담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아직까지도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시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렸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병약한 아이. 어렸을 때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파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픈 기간이 오래되는 사람들은 내 몸이 아프고 고달프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내가 베푼다든가 남을 위해 뭔가를 배려한다든가 하는 마음은 좀 적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활해 오셨기 때문에 역시 결혼해서도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수행비서처럼 다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생활이 익숙했던 거지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배려하고 내가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거는 수술하셨을 때 잠깐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할머니랑 모든 걸 다 같이 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쯤은 할아버님에게 그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따로 또 같이 라는 표현이 있죠. 따로 해야 될 일은 따로 하고 또 같이 해야 될 일은 같이 하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할아버님이 너무 할머니가 나하고 계속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할아버님이 이해 못하셨던 거 그거 있잖아요. 운동하고 바로 오지 않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저한테 할머니가 화낸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나는 운동을 다니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운동은 하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노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라고 억울해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할머님들의 특성을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시죠. 할머님들은 할아버지 표현으로는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쌓여있으면 그거 어디로 갈까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나한테 오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 그거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아버님 할머니가 딱 운동 1시간 하고 바로 쬐깍쬐깍 집으로 오셔서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할아버지한테 화풀이로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풀고 들어와서 기분 좋게 할아버님이랑 지내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뒤에 꽤 낫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할아버님이 할머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봄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배려를 받으면서 살아오셨다면 이제쯤은 좀 베풀면서 그런데 그 베푸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베푸실 필요 없고 가장 소중한 아내 되시는 할머니한테 배려도 해주시고 챙겨도 주시고 그런 모습 보이시면 할머님도 의아하게 처음에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러면 할머니 마음이 행복해지시면 아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게 할아버님한테 가는 것처럼 반대로 할머니 마음이 행복해지시면 그거 다시 할아버지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붙여드린 건 제가 하체가 워낙 약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안 했어요. 한 번도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 하셔서 이 약한 거에서 좀 탈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한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약했던 분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거 하시면 탈이 나세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요즘 걷는 공간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슬슬 걸어갔다 걸어오시는 것만 하셔도 하체가 조금 더 튼튼해지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즉 할아버님도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할머님이 나갔다 오실 때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할머니만 기다리시지 말고 할아버님도 취미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남자 어르신들도 즐기시는 거 상당히 종류가 많아지고 복지관 같은 데 가시면 프로그램도 많고 하니까 한 번 가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아마 할아버님이 취미활동이라든가 뭔가를 배우는 걸 시작하시면 할머님이 저녁에 들어오시든 그날 밤에 안 들어오셔도 신경 안 쓰실 것도 같다고 아마 나중이 되면 그렇게 되면 입장이 바뀌셔서 할아버지가 복지관 갔다 오셔서 소파에서 계속 주무시는 일도 생기실 것 같다고 뒤에는 우습게 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운동과 취미활동을 할아버님도 좀 해나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요 여성 노인들의 특성과 남성 노인들의 특성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몸이 오랜 기간 동안 아픈 채로 생활을 해온 분들의 어떤 특성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사례 들으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배우자와 취미가 다른데 함께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할아버님 댁처럼 두 분이 함께 사실 경우에 같은 취미 활동을 같이 늘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각자 따로 왜냐하면 같이 하면 싸울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따로 하는 게 좋으실지 그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는 따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모든 취미 활동 내가 취미 활동이 세 가지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다 부부 간에 같이 하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세 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가지 또는 많으면 두 가지 정도는 함께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취미 활동을 같이 한다는 거는 관심사가 같은 것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취미 활동을 같이 하기 시작하시면요. 그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그 시간에만 함께 있으시는 게 아니라 취미 활동하러 가시는 시간 끝나고 돌아오시는 시간 또 집에 계실 때도 그 취미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부부 간에 대화가 많아진다는 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 간에 취미 생활을 한두 개 정도는 같이 하시는 게 있으시면 좋겠고 그 외에는 또 서로 가치관이나 성향,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취미 활동을 개발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조금 어두운 주제였는데요. 죽음을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나의 죽음을 내가 스스로 하나씩 준비해 가시는 웰다인과 관련된 할아버지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일로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할아버지 사례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집에서 아내만 기다리지 마시고 할아버님도 취미 활동을 한두 개씩 개발해서 해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할아버님이 약한 하체 이 부분을 생각해서 운동도 한두 개쯤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어르신들과 함께한 그런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르신들의 이야기들 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